주라기 월드의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기 보세요! 디메트로노돈 한 마리가 놀러왔네요 그 옆에 귀여운 아기 디메트로노돈이에요 무서운 티라노사우루스가 나타났어요 삐용삐용 삐용삐용 이야 맛있는 디메트로노돈이다 까꿍 시끄러워 아파 삐용삐용 누가 우리 아이를 걷는거야? 뭐야 이 나쁜 티라노사우루스 덤벼 덤벼 살려줘 우리 아빠 건들지 마세요 귀여운 디메트로노돈 맛있겠는데 괴롭히지 마세요 감히 우리를 건드려 용서하지 않겠어 이거 보세요! 디메트로노돈이 멋진 로봇으로 변신했어요 우와 우리 아빠 진짜 멋지다 티라노사우루스 물리쳐주세요 좋았어 좋았어 뭐야 이 못생긴 로봇은 헤헤 공격 시작 우와 보세요 강력한 꼴이 멋진 로봇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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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오지마 무서워 무서워 헤헤 내 숨겨진 기술을 봐라 우와 정말 멋진데요 아 정말 무서워 간다 뭐야 기라노사우루스도 별거 아니네 결국 기라노사우루스가 산산조각이 나버렸네요 디메트로노돈은 정말 강력해요 우리 아빠 최고 최고 여기 알이 하나 있어요 이 알은 어떤 알일까? 열어볼게요 어? 다양한 공룡 퍼즐이 들어가 있네요 얼굴을 먼저 꽂아주고 꼬리도 꽂아줄게요 그리고 네 개의 다리도 하나하나 꽂아줘요 제일 마지막으로 디메트로노돈 등에 있는 도까지 연결해주면 짜잔! 디메트로노돈이에요 멋진 디메트로노돈이 엄청 커졌네요 보세요 보세요 마지막으로 디메트로노돈 로봇 다 나왔어요 다양한 변신을 하면서 멋지게 움직이는 디메트로노돈 얼른 만들어봐요 얼른 만들어봐요 여기 설명서가 있어요 멋진 배터리도 있고 그리고 S팩 그리고 B A 이 설명서를 통해서 로봇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조립 시작 자 이제 조립을 내가 보내기 바랄 더 새로운 거점에 意識해주면 잘해주면 눈에서부터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세요. 멋진 디메트로노돈이 거의 다 완성됐어요. 버튼을 눌러볼까요? 앞으로 앞으로 스스로 걷는 디메트로노돈. 입도 벌렸다 닫았다. 꼬리도 흔들흔들. 어때요, 친구들? 정말 멋지죠? 뒷모습도 정말 완벽하네요. 디메트로노돈이 더 멋지게 변신 중이에요. 짜잔! 더 강력하게 더 멋지게 변신한 디메트로노돈. 다시 앞으로 앞으로 멋지게 걸어가요. 숨겨놓은 기술도 보여줄게요. 보세요. 우와, 정말 멋있네요. 이런 기능이 숨어있을 줄이야. 어떤 공룡이 와도 디메트로노돈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